수십 년간의 탈북민 사역일에 처음으로 탈북민 출신 신학 박사가 배출됐습니다. 정전 70년 만의 일인데요.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보금통일을 향한 사명의 끈을 놓지 않은 한국교회의 성과입니다. 이춘영 신학 박사를 정성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춘영 목사가 최근 탈북민 최초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북한을 향한 보금통일 준비에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23년 전 탈북한 뒤 선교사를 통해 중국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이춘영 씨는 한 교회를 통해 예비 목회자를 가르치는 꿈을 갖게 되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고 학교도 투어해 주셨어요. 저보고 테레사 수녀처럼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이 목사를 신학의 길로 이끌었던 교회에선 통일된 한반도를 기대하며 탈북민 사역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보금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북한에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석박사 학위를 받기까지는 16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지식인에게 보금을 가르치기 위해선 주체사상을 가장 잘 아는 신학박사가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제가 배웠던 주체철학하고 너무도 비슷한 데가 많았습니다. 주체사상이 성경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아는 주체철학을 앞으로 보금을 전할 때 인테리들을 상대로 이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현재 11명의 탈북민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목사. 통일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